아니 아까 신고 내용이 염소 한 마리가 없어졌다. 숫자가 빈다. 염소가 근데 만약에 뛰어다닌다 그러면 염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? 염소 잡을 수 있어? 잡아야지 어떡해. 역시. 다음 여기 나랑 비슷하고만. 아 그럼 잡아보십시오. 염소 뭐인가. 여기 어딘데? 염소 켜는 데가 있나? 아 저기 염소 있네. 어. 어 염소가 있는데. 저기 하우스. 어 야 저기 한 마리 나와있다. 어 야 저기 한 마리 나와있다. 어 야 저기 한 마리 나와있다. 나와있네. 아 나와있네 그냥 한 마리. 또 한 마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? 아 얘 때리면 그런 거야? 어. 얘 한 마리야. 그래요? 전화 드려볼게 한번. 그렇지 괜히. 그럼 일단 걔를 잡아서 저 안으로 넣어 일단. 들어가는데? 들어가는데? 들어갔어? 네. 이리로. 지가 안으로 들어갔어 그냥? 들어가는데? 그러면서 들어갔어. 똥만한 소리 들어간 거 같은데? 이리로 이리로 들어간 조그마하니까. 뭘로 들어가? 이리로. 조그매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나 봐. 예예예예. 저쪽 편에 있는 애. 어. 얘였단 말이에요 얘. 얘가 여기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. 예예예. 이 염소자끼가 여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리로 들어간 거야. 들어갈 수 있어 얘가. 작으니까. 그러면 잠깐만. 다 왔지? 얘네 한번 쉬어보면 되지. 숫자 세봐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열 열 열 둘. 열 열 둘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. 여덟 아홉 열. 여나 열 둘. 열 세 열 넷 열 넷. 여기 몇이에요? 너가 열 둘이라고 그랬어. 열 둘 여기 열 넷. 다시 한번 세워봐요. 움직이지 마 봐. 얼음. 안 움직인다. 얼음. 가만히 있어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열 열 열 둘. 열 세 열 넷 다 열 여섯 주인데 또 갑자기 이쪽은? 가만히 있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여름?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넷 세 일 넷. 열 넷인데. 한 원short 야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넷. 됐어, 열네. 쟤까지. 뿔을 보면 돼. 오케이, 움직여, 땡. 내가 한번 여쭤볼게, 26마리가 맞나? 어, 저 오소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려보자고. 네, 여보세요? 아, 예, 소장님. 지금 저희가 출동해서 말입니다. 아, 이거 저... 예, 저희가 숫자를 세 보니까 26마리거든요. 혹시 몇 마리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? 혹시 몇 마리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? 아까 그 전화 왔을 때 27마리라고 했는데? 27마리라고 했는데? 27마리? 아, 그럼 한 마리 없는 거 맞네요. 다시 세 봐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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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매 갖고 모르겠어. 일로 와봐봐. 줄 서 봐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, 열, 삼, 일곱, 다, 여, 일곱, 일곱 마리면 하나 비었어. 한 마리가 없어. 26이야.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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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